천안시 공직자 여러분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건강하셨나요? 네. 3년 전에 제가 인사를 여기서 드렸나요? 저 본관 중간 여기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때 다른 쪽이었던 것 같아요. 본관 십매층. 대인실수. 고기삼아 인사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3년 지났습니다. 금방 가네요. 이 3년 동안 도정에 대한 충남 도정에 대해서 우리 충남 공직자 여러분 천안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 오늘 간략하게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정작 여러 가지로 도민 여러분께 도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홍보말씀도 드리고 알려야 되는데 더 중요하게는 내부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더 활성화되어야 되는데요. 그런 점에서 충남 도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오늘 보고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함께 충청남도의 공직자로서 우리 한 가지 어떤 한 방향에 대해서 함께 서로 간에 인식을 서로 공유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성미용 시장님 아주 명예로운 창조경제 리더상을 수상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과 우리 공직자로 여러분들께 모든 분들께 축하드리고 더군다나 시장님이 이제 삼선을 하시는 동안 천안시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큰 전환기의 삼선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천안시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는데 그 시기를 함께 잘 이끌어 주신 우리 시장님과 우리 천안시 공직자 여러분들께 도지사로서 진심으로 감사 인사 올립니다. 충남 조민들이 우리 충청남도 조민들이 천안을 자랑스러워해요. 우리 지역에 15개의 시군 15 형제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충남도민들이 천안을 생각할 때 그래 우리 지역에 천안 도시 참 크고 있어 이런 느낌 그런 자부심이 천안에 대해서 갖고 있는 도민들의 자부심이라는 말씀도 함께 올립니다. 그러한 천안을 이끌고 계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 오늘 이렇게 말씀 나누게 되어서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 첫 번째 앞으로 우리 도정을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크게 보면 국가는 국가답게 도는 도답게 시군은 시군답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관산시대에 임금님이 고을관리를 파견하던 그 시절의 정치 행정 문화가 너무 오랫동안 돼 있어서 우리가 마른 지방자치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사실은 그 문화와 관행을 아직 못 벗어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고난의 배분과 재정, 인사, 법률 등에 대한 고난이 더 가야 합니다. 용돈은 부모님이 죄다 쥐고 있으면서 너 자율적으로 살아라 이렇게 하면 지방자치가 안되지요? 라고 흥편하시는 분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문화와 관행만 바꾸자고 마음먹어서 되는 일은 물론 아닙니다. 제도적으로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나 저는 충남도정이 지방자치 법상에 나와 있는 국가유임사무에 대한 관리감독의 업무에 머무르지 말자고 저는 충남도 공직자들에게 매번 다짐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시군은 직접 선출되어 있는 시장군수님이 있습니다. 도지사, 대통령 다 직접 선출합니다. 물론 범위가 높기 때문에 도지사와 대통령이 더 유리하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거부터는 그렇지 않습니다. 천안시에 있어서 천안시민들이 직접 선출한 대한민국 정부의 최고의 책임자는 시민으로서의 지역정부의 최고 책임자는 성무용시장이죠. 이게 민주주의 원리입니다. 이것을 관선시대처럼 상급, 중급, 하급 나눠서 이렇게 나누면 안됩니다. 그러면 사상은 민주주의를 잘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왜 대한민국 헌법과 대한민국은 국가를 광역정부를 기초단위의 일정한 정부를 뒀느냐 말이죠. 거기에 맞춰서 도는 도답제의를 하자 이겁니다. 이런 점에서 도가 도답제의를 하기 위해서는 도재정을 다시 짜야 되는데 이 도재정을 다시 짜는 일은 핵심은 시군에다가 깜짝없이 나눠주면서 도 역할을 하려고 하지 말라고 합니다. 도가 행재되리래요. 그리고 시군이 정말로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그것을 도와주는 역할 정도이지 사실은 시군을 돕는다고 할 것도 없습니다. 도는 도의를 하면 됩니다. 광역행정과 필요되어 있는 도의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뭔가 자기가 역할을 좀 확실히 나눠야 되는데 축구를 치면 공격수, 미들필더, 스위퍼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다 공 하나에 11명이 다 몰려다녀요. 국가행정은 제가 안 됩니다. 공격수는 공격수고 미들필더는 미들필더였어요. 스위퍼는 스위퍼도 자기 역할이 있는 겁니다. 예전에 70년대에 제가 초등학교 때 공차할 때는 다들 공격수만 하고 싶어 했어요. 공격수가 아니면 축구선수 아닌 것 같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보세요. 이제는 각각이 자기 역할에 따라서 11명의 세트플레이가 얼마나 잘 됩니까. 그렇게 안 하면 프로축구도 안 됩니다. 그런 점에서 국가운영에 있어서도 각각의 단위의 자기 책임성을 확실히 쥐고 나가자. 재정과 각종 권한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건 장차로 그렇게 미래의 대한민국이 간다고 보고 우리가 그렇게 하면 더 자기 주도적으로 일을 해보자. 그런 점에서 도정을 저는 그렇게 업무를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간혹 도우회하고 도재정변에서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의회 의원님들은 지역구 현안을 아무래도 많이 넣으시려고 그러고 제 입장에서 보면 그건 도일이 아닌 것 같아요. 이러다 보니까 도우회 의원님들하고 지난해에 부딪히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가 1년 동안 의원님들께 내 말씀을 드렸어요. 의원님들이 도우회의 권능을 제가 무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도가 도답게 했으면 항상 그래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우리 가정사로 보면 엄마, 아빠랑 같이 사는데 거기다가 돈 안 주기로 했으면 할아버지 한 명씩 주지 말아야죠. 거기 가서 올라와서 주고 하면 그거 뭐가 됩니까? 살림이. 그러지 말고 우리는 도우 차원에서 또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아이고 쟤네들이 대학교 들어갈 때 내가 목도에다 마련을 줘야지. 아 쟤네들 시집점 가가면 첫 전세기작 자금을 좀 보태줘야지. 뭐라 장기계획을 도는 도대로 세워서 일을 해야지 매번 가가지고 그렇게 서로 간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도는 도답게 합시다. 이게 이제 제 첫 번째 고민입니다. 이 고민을 갖고 시와 도가 앞으로도 각종 업무에서 그런 관점에서 업무를 서로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아직도 여전히 위임사무에 대해서 일정 정도의 중간 보고자로서의 도의 역할과 도의 날른 행정 반응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도에서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노력을 그렇게 도가 도답게 일하더라도 노력을 해보려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선 행정에서도 그런 관점에서 도를 좀 가시켰으면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이렇게 도가 도답게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일이 그래서 우리 공공 분야, 정보 분야에 좀 혁신이 필요합니다. 이 분야의 가장 핵심은 관이 주도했던 시대가 아닙니다. 관이 결정하면 민이 따라오는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가 산업단지를 개발하든 관광단지를 개발하든 광역적 어떤 도시 개발을 하더라도 사실은 대부분은 다 민간 투자입니다. 민간 투자에 동력이 없어서 절대로 그거는 안 됩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사실상 관이 주도했던 시대가 있어요. 경주 본문단지를 만드는 단지, 제주도의 중문관광단지를 만드는지 그때는 관이는 저다 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사실은 전체 시장의 흐름과 경제 흐름으로 봤을 때 관이 결정력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관이 결정하면 되던 시대의 관행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민원인하고 부딪힙니다. 어떻게 부딪히냐고요? 민원인은 관이 와서 뭔가 날려줄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불가능합니다. 그런 점에서 정보혁신과 행정혁신은 늘 전통적인 혁신의 내용의 단골 메뉴가 부패방지, 공정성의 확보 이 두 가지가 늘 행정혁신의 전통적인 개념입니다. 그건 동학 때도 그랬고 조전시가 때는 벌써 암영화사 축구도 그런 겁니다. 공정성과 부패방지입니다. 행정혁신이라는 것은 그러나 제가 볼 때 현재의 정부혁신과 행정혁신은 이 두 가지 과정을 더 이상 하나 더 추가해야 합니다. 더 뛰어넘어야 그 행정혁신이 국민과 관위, 가불관계를 청산해야 합니다. 저는 2010년에 가불관계라는 단어가 남은 모기업자 돈 때문에 더 많은 분들께 얘기를 했지만 저는 2010년 추임할 때부터 가불관계를 청산하자고 얘기했고 아마 제가 볼 때 정보화, 관위, 가불관계를 청산해야 합니다. 정치인 한두 명 뽑아놓고 국가의 미래기전이 바뀌는 그런 식의 얘기가 없습니다. 제가 산농정책을 한다고 그러니까 도지사 뭐 해줄 거냐고 이 사람한테 얘기해요. 내가 농민들께 말씀드렸습니다. 도지사가 정책 한두 개 바뀌어서 농업문제 풀릴 수 있을 것 같으면 이 문제가 왜 아직까지 왔겠어요. 가장 핵심은 농업문제를 한 여름만 들더라도 농민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브랜드와 장목과 농협 단위로 농민들이 생산자로서 장렬하지 않은 이상 공무원이 아무렇지 느린 것인지 안 틀립니다. 그래서 정부혁신의 가장 핵심은 이 관과 민의 가불관계를 청산하기 위한 우리의 일하는 방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 일하는 방식의 변화는 우리 마인드부터가 관이 주도해서 이 사회가 바뀐다는 마음을 없애야 하는데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또 우리 내부에는 꼭 필요한 마음이 있습니다. 정부의 공직의 권위를 되찾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가족과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물론 각자의 개인의 이익과 이유를 위한 삶은 한 사회의 직업윤리로 잘 정착이 될 때라야만 그 사회가 좋아집니다. 의사는 아픈 환자를 위해서 있는 직업이 의사여야 합니다. 의사는 돈을 벌기 위한 직업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이 직업윤리가 바탕에 깔려야만 그 사회가 좋은 사회로 되는데 우리 사회는 사실상 모든 직업에 대해서 그것이 돈 벌이기기준이지 그 직업을 통해서 내 가치가 어떻게 실현되는지 그 직업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는 따져려 물어본 지가 너무 오래됐습니다. 사실상 안 물어봤습니다. 아직도 많은 초중부답게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는 대한민국 미래로 못 갑니다. 제가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참여정부 5년을 기쁘면서 느꼈던 절실한 마음입니다. 이 상태로는 내가 희생과 환실을 통해서 좋은 정치할게 좋은 국가운영을 할게 라고 하는 이 다짐가지만 절대 대한민국 미래니까 저는 못 갑니다. 국민들이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국민들이 함께 해주기 위한 우리의 정부 혁신이 좀 필요합니다. 이 정부 혁신 중에 가장 핵심이 뭐냐 참여시킬 수 있는 어떤 고주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참여시키려면 뭘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는 일을 다 공개해야 합니다. 알려줘야 합니다. 알려야 참견을 하든 훈수를 두든 시비를 하든 우주 그래서 행정혁신의 가장 큰 틀로서는 주도적으로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어떤 여건과 제도적 문화젝트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충청남도에서는 계속해서 해왔고 지난 3년 동안 우리 도에서는 독서대학을 계속해서 운영해서 업무와 관련되어서 익명체는 독서 아니에요. 문학이나 인문 철학 육척이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자기가 느끼는 삶의 열정과 따뜻한 사랑이 있어야 그것이 미천에 대해서 자기 직업에 대한 열정으로 오는데 인간과 사람과 역성에 대한 자기의 원 미천을 안 먹어버리면 이 열정이 고갈져버립니다. 그러면 좋은 직업 윤리를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모든 출발은 사람에 대한 사랑입니다. 내 자신에 대한 자부심과 이 자부심이 연장되어야 되는 타인에 대한 사랑이 우리 열정을 만들어내는데 이 열정은 독서를 통해서 나머지 독서하고 열심히 하자고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독서를 해가지고 책 안 읽으면 조금 승진점수에 불이익을 계속 받습니다. 책들을 제법 많이 읽습니다. 1년에 우리가 얼마 씁니까 독서의 예산 도청 직원들한테 3억 쓰나요 3억 이완 씁니다. 책값으로 직원들한테 그래서 하성사회 계속해서 그려보자 이런 거고 두 번째로는 공개 행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충청남도의 일반 세입 세출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100% 실시간으로 공개 합니다. 그래서 오늘 도의 수입이 얼마 됐고 오늘 도의 지출이 얼마 됐는데 지출 항목을 누르면 지출 항목별로 쭉 찾아가면 그 도의 지금 어디까지 가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그 분야에서 이해당사자들이 또 그 이해관계를 가진 시민들이 그 정보 속에서 저는 국가행정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리고 CN 토크는 현재 여러분들 다들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18,000여 명 공직자가 내부 커뮤니케이션을 좀 더 강화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아침에 들어와서 키는 업무용 행정포탈의 화면을 저는 장차로는 통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도 통일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직사회가 내부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해야 합니다. 내부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지 않는 이상 실제적으로 국민과의 일을 하는 관계에서 엄마 아빠가 딴사를 아이들한테 하는 거랑 똑같은 현상을 부리는 든지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려면 내부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해야 합니다. 지난해 정도의 복지와 관련되어서 여성가격보 보건복지 각종 복지 업무에 대한 업무 통합이 전산 통합이 지난해 처음 이루어졌는데 노동부와 관련된 일하는 사람들은 또 네트워크에서 다릅니다. 두 개 있습니다. 정보마저도 사실은 각종 행정전산 내부망도 지금 현재 쉽게 말하면 언어가 서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것을 언제든지 실시간으로 현재의 정보통신 환경에 맞추어서 공개될 수 있도록 문이 열릴 수 있도록 해제합니다. SNS나 API 시스템 실제로 접근할 수 있게 해제합니다. 여기는 국가정보원의 보안망도와 문제가 한 가지 장애가 있긴 합니다만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공개를 시킵니다. 옛날에는 방을 붙였습니다. 방을 붙이고 왜 붙였습니까? 관에서 하는지 말이라고 그때의 기술적 제한 때문에 그랬습니다. 인쇄수기 없었을 때 방에라도 써서 붙이는 큰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인쇄수기 성문 앞에서 사람들이 당을 받던 그 매체가 굉장히 다양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실질적으로 관보를 확대해서 민과 함께 커뮤니케이션 하려는 우리의 오픈 거버먼트 정부의 정보 개방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일하려고 하는 업무 환경 내에서부터 업무가 모두 다 전산화되어야 지금 온난화 시스템도 쓰고 핵망 시스템도 쓰고 시군 통폐한 핵망 있고 시도 통폐한 핵망 있고 정부 사원에 쓰는 망 있어서 이게 서로 간에 각각 칸막 써 놓으니까 여러분들 포탈에 다 얹혀가지고 한 화면을 보여주게 한 거 아니에요 그것을 실제로 하루라도 통합시켜 해야 충청남도에서 현재 이것을 통합시켜 노력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도에서 통합력이 높으면 시군하고 이것을 우리 내부적인 정보의 커뮤니케이션 뿐만 아니라 21세기 관보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려드려야 합니다. 그분들이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난 시절 국민을 유하여 국민의 의한 민주주의까지 왔다면 이제 국민의 의한 민주주의로 가야 합니다. 국민들이 이끌고 가셔야 합니다. 실질적인 가장 최종 결론자는 국민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장님이나 저나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는 결과적으로 4년 단위든 5년 단위든 선거 공간에 주권자들이 결정해주는 대로 가요. 옛날에 그 최종 결정권자는 임금님이었다면 지금 최종 결정권자는 그 주권자들이십니다. 그 주권자들이 실질적으로 명백하게 국가를 지배하게 하고 지역사회를 지배하게 만드는 제도를 마무리 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라야만 국가가 힘있게 갑니다. 지금으로서는 정부와 민이 갑을 관계를 청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출천남도에서 하고 있는 행정역시의 가장 핵심적인 노력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농업정책을 바라보니까 농업정책도 신규재정사업이 아니라 결정은 이 문제에 대해서 갑을 관계를 청산하는 문제입니다. 여기 체만에 낸 중본물류센터 4년 만에 우리가 다 450억 원 딱 3년 반 만에 450억 원 다 까먹어버렸어요. 그 공무원이 무능해서 까먹었을까요? 물론 중간 유통 도매상들에 비해서 무능하다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무능유능을 따지시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구조가 생긴 겁니다. 중수기업 지원자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래시장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한 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통시장 현대화 지원사업이 실제적으로 큰 가상 성공을 발휘하려면 어쩌야 되니까 전통시장 상인들이 그 시장 마켓을 운영하기 위해서 확실한 조합을 구성해서 실제로 시장을 운영할 수 있어요. 그런 상태 즉 지금의 대한민국의 모든 과제는 국민들이 상의하지 않으면 더 이상 못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들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도정 도가 도답게 국가는 국가답게 시군이 시군답게 각자 도는 도답게 일을 하기 위한 방식을 찾기 위해서 늘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첫번째로 드린 것이고 두번째로 도에서 제가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은 정부혁신의 기린데 정부혁신의 가장 핵심은 가을관계를 극복하는 일입니다. 부패를 청산하고 불공정성을 극복하는 일은 너무나도 기본적인 일이지만 지금 이 시기에 꼭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가을관계를 청산합니다. 쉽게 말하면 한 가족사로 보면 유치원 때까지는 엄마아빠들이 청소해 주잖아요. 조금 지나면 각자 청소해야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적어도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수련이 되는 겁니다. 거기다 부모님들이 가서 방과 후에 청소해 주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같이 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을 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 관점이 조금 더 확대되면 어떻게 됩니까? 국가의 거시경제정책에서 환율정책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금리정책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다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영역을 행사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 정부가 자기 해야 될 영역에서 매우 정확한 자기 역할을 차지합니다. 이제까지 정부가 다 했거든요. 이 부분으로 정부의 역할을 재구조화 시키는 작업 이 작업에 성공하는 나라가 22세기 강국이 될 겁니다. 그러나 22세기 전통적 방식으로 지지금 끌고 가고 밀고 가고 하는 이 시스템으로 가버리면 21세기 국가균형은 떨어지고 그날 21세기 강대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제가 우리 충청남도에서 정부혁신을 통해서 대한민국에 기여하고자 하는 저의 정치인으로서 저의 소신입니다. 제가 기여하고자 하는 제 직업적 윤리입니다. 그런 점에서 도에서 행정혁신 작업을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그러한 정신으로 중수기업정책 삼농정책 이런 몇 가지 사업들을 지난 3년 동안 두 가지 해봤네요. 나머지는 물론 안 한 건 아닙니다만 도지사의 집중적한 관심으로 그 두 가지 과제는 집중적으로 하고 올해 문화예술과 체육 그리고 정주여건을 포함한 상생산업단지에 대한 지역의 산업단지정책들을 도에서 점검할 겁니다. 그런 관점으로 도가 도의 일들을 만들어 나가고 점검해 나가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네포신두시로 지난해 말에 시장님 말씀처럼 잘 이사왔습니다. 시장님들 그 과정에서 같이 힘을 모아주셨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농업국가 시절 대한민국의 국도 1호선은 신의지와 목포 곡창기절을 이루는 도로였습니다. 우리가 1896년 고중왕계 33년에 처음으로 충청도 경상도 팔도체계가 남북도체제로 그때 나뉘었습니다. 그 시대에 우리 충청남도가 차지했던 농업국가시대 대한민국의 기회였던 충청남도의 그 역사 시절에 우리는 공주가 도청을 쓰여지었습니다. 그 뒤 경부선을 추구로 하는 일제강점기와 산업화 시대에 우리는 도청을 대전으로 옮겨서 대한민국 국토의 중심으로서 교통의 중심으로서 충청남도가 대한민국 산업화의 중심추 역할을 했습니다. 70년대 후반부터 제2청사를 옮기고 대덕연구단지를 만들고 산업화 시대에 큰 추구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내포시대로 충청남도 도청을 옮겼습니다. 어떤 시대의 흐름이 때문에 옮겼겠습니까? 결정은 신대평기상 유시제를 했습니다만 왜 우리는 이 결정이 이 시대에 이루어졌겠습니까? 지명 하나도 다 이유가 있어서 지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환황의 아시아 경제 시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를 대비하는 충청남도 도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도민 여러분들 함께 힘을 응원해 주시고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시 군식자 여러분 이상으로 도정에 대한 간략한 저의 도정 흐름에 대한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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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